6.4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를 소개하는 시간. 오늘은 전현직 군수가 맞대결을 펼치는 청송군수 편입니다. 새누리당 경선에서 사실상 당선자가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4년 전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현 군수가 무투표로 당선됐을 만큼 청송군은 새누리당 강세지역입니다. 한 동수 연 군수와 윤경희 전 군수가 맞붙는 이번 선거도 4월로 예상되는 경선의 승자가 군수직을 거머쥘 것으로 예상됩니다. 3선에 도전하는 한 동수 군수는 그동안 힘써온 관광 브랜드 구축 사업들이 점차 궤도에 오르고 있는 만큼 사업 마무리를 위한 연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선을 통해 다져온 주민 지지세가 탄탄하다는 평가지만 김재원 의원과 관계가 소원한 것으로 알려져 경선 과정에서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이에 맞서 윤경희 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잃은 지 7년 만에 명예회복에 나섭니다. 50대 젊은 후보론을 기치로 통폐합 위기에 처한 청송의 미래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농업과 관광 분야에 거액의 보조금이 투입됐지만 대부분 실패했다면서 현 군정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통해서 경선 승리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원 50%, 주민 50% 비율로 예상되는 새누리당 경선 결과에 따라서는 4년 전처럼 투표 없이 청송 군수가 정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